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11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치밤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뱃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찬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요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냐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룩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작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르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할 수오메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종 그리고 골리아스를 쓰러트린 용사 수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울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가늠과 살인입니다 이스라엘은 10장부터 시작된 안몽과의 전쟁이 지금 11장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메 지금 왕들이 출전하여 전쟁에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절 후반절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전쟁의 자리인데 지금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나태와 안일함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 여인을 수소문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수소문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저 여인은 왕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바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뉘앙스가 보고하는 말투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왕이요 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악한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악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음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아내를 불러들이고 동침했고 심지어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있고 바세바는 임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다윗이 맞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싸워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존경은 커녕 손가락질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전쟁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이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바세바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우리아는 칭찬받았을 것이고 또 보상을 받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는 이 말을 듣고 손이 떨리고 입술이 마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이 정직하고 왜 저렇게 쓸데없이 충성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너무 정직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담겨 있어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군대는 퇴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화살바지가 돼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담긴 편지를 우리아가 직접 요압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차도살인해버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어떠했을까요? 그는 지금 삶이 비극적인 삶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세바의 그 삶은 정말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단지 울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세바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다윗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녀가 이렇게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장례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바세바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망가졌고요 가정은 풍비박산났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요 또 평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이 다윗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데 노아시대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장세기 6장 5절 말씀 여우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윗의 영적 세상은 지금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보는 것,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가 계획하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의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일까 그 가능과 그 살인,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우리 김다윗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나태의 죄 이렇게 이기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태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분주함에 있든지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고 나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틴어에서 온 나태라는 단어 아케디아라는 말은 무관심이라는 뜻입니다 나태는 행하는 죄가 아니라 무관심하여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다윗의 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는 나태함의 죄, 안일함의 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고점을 달리고 있어요 최고의 전성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볼 때 아 축복받은 삶이다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적 상태도 최고의 상태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최고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11장을 보면 다윗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나의 지위와 나의 자리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남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가늠하고 살인하는 죄를 행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의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가늠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0개 명에 기록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돌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에라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관심과 열정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고 순종하려는 열정이 없어질 때 결국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 그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을까 역설적이게 그가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때 소년 다윗일 때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떼를 치는 모습이 외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영적 상태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곰과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을 살아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비록 보이는 모습은 외롭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절대 나태하지 않았고 안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향할 열정이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그리고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뜨거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했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지금 11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나는 평안하고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처음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갈망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현재에 머물러 계시다면 나태의 죄, 안일함의 죄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은 나를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대단한 능력과 많은 죄물과 뛰어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라 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려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함이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나태함의 자리 안일함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그때와는 달리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관심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다시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믿음에 영적 부응이 되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져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열로 우리의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지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만족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자리에 취해서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져있던 나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아버지 내가 믿음이 살아나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주님 앞에 그 열정이 식어졌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인 부응이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지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 그 순종한 아버지 그 하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영적 부응이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열정과 주님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라 말씀하시는 곳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